혹시 온실 면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온실 하면 저는 그 온실 속 화초 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비슷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온실 속 화초라고 하는 게 이제 온실이라고 하는 어떤 방어막 속에서는 싱싱한데 밖에 나가면 모르겠다 이런 것처럼 온실 면역 특히 온실이라고 하는 방어막 속에서는 면역이 좋은데 밖에 나가면 모르겠다 뭐 이런 말 아닌가 싶긴 하네요. 맞아요. 실제로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면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실 면역 상태에 이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온실 안에 화초라고 하죠. 온실 안에서는 건강하던 화초가 이 온실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시들시들해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집 안에서는 너무나도 건강했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간다거나 유치원에 간다거나 학교에 가면서 갑자기 감기에 걸리게 되고 구내염이 됐든 수족구가 됐든 각종 바이러스성 질환에 잘 걸리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온실 면역이 깨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이들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갱년기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코로나19를 겪게 된 지금 현재 한 50에서 한 55세 이때 딱 갱년기를 겪으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 활동도 별로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온실 면역 상태일 수가 있으니 면역력을 지키는데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갱년기는 흔히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는 건 줄어드는 호르몬이 면역력 저하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갱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 호르몬 변화가 대표적으로 생기게 되죠. 이로 인해서 신진대사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레 면역력 또한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서 온실 면역에 빠질 위험도 높아질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년이 되면 또 이게 확 오거든요. 조금 움직이고 이러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쑤시는 거고 또 사람들 많은 공간에 갔다 오면 괜히 콧물 나고 으슬으슬하고 그런 느낌이 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다닐 때 보면 그거 있잖아요. 체육대회 체육대회 같은 거 나가면 아무리 운동을 과하게 해도 20대는 한 이틀 정도 딱 쉬면 나았는데 이제 50이 딱 되고 나니까 5일은 가야 좀 풀리더라고요. 맞아요. 중년 이후에는 같은 에피소드를 겪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뭔가 좀 오래 가죠. 실제로 근육통이나 관절통도 오래 간다는 보고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좀 경미하기 때문에 큰일 났구나. 당장 무언가를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요. 우리 몸이 이 온실 면역 상태에 빠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이런 힘들 그리고 이런 면역력뿐 아니라 감염에 좀 노출이 좀 잘 되면서 이게 당뇨나 비만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요즘엔 정말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 또한 면역력 저하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온실 면역 상태에서 더위로 인해서 우리 몸이 생체 리듬까지 깨지게 된다면 마치 승승 구멍난 뼈처럼 우리 몸의 면역력에도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병원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자도 자도 피곤하다. 그리고 입속이 자꾸 헌다. 그리고 자꾸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체한 것 같고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된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자꾸 반복해서 나타난다면요. 이 또한 역시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6월에는 날씨가 더운 것도 더운 것지만요.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큰 것도 우리 몸의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환절기, 봄 환절기에 일교차가 큰 것이 최대 10도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 6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이런 봄 환절기에는 그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특별히 더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환절기 일교차는 자연적인 현상인데 사실은 여름이 되면 우리 스스로가 일교차를 만들죠. 실내에서 한 20도 살다가 밖에 나가면 3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일교차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사실 일교차도 있지만 사실 냉방기 사용 때문에 바깥 온도와 안 온도가 차이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체온 유지를 위해서, 체온 조절을 위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피부나 근육, 자율신경 등의 신체 기관에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면역 세포를 생성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에는 사실은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사실 에너지를 많이 못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온실 면역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충분히 잠을 자도 피로가 계속된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 피부 염증이 자주 나타난다. 몸에서 미혈이 난다. 다크서클이 심해진다. 입안이 자주 헐고 입 주변에 물집이 자주 생긴다. 체력이 떨어진다. 배탈과 설사 증상이 잦다. 이런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이제 온실 면역이 깨졌다.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바로 팍 체크가 됐는데. 그러니까요. 걱정이 바로 앞서는데. 그런데 면역력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몇 번 했잖아요.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거 알고 계시고 특히나 암까지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면역력이 저하되게 되면 각종 질병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고요. 죽음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 역시 면역력 저하와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 몸에서는요. 사실 건강한 사람들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은 사실 어느 순간 갑자기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나고 또 이것을 또 사멸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데 잘 박멸을 대지 못한다면 면역세포의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면 이렇게 암으로 발전이 되고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면역세포의 방어선,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우리 몸에서는요. 계속 발생하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감시하고 즉시 발견하는 즉시 제거하는 면역 시스템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면역력의 핵심을 보게 되면요. 암세포가 들어오게 되면, 생기게 되면 인식해서 그 정보를 바로 우리 면역세포에 전달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조력세포라고 하는 면역계 사령관이라는 이 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암세포를 직접 찾아서 죽이는 직접적으로 세포독성 세포들이 있어서 죽이는 세포들이 발생하게 되죠. 평상시 건강한 상태라고 하면 이 면역 시스템이 활발하게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암세포를 단시간에 발견해서 죽이고 암의 발병을 막아주겠지만 면역력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라고 하면요. 암세포가 이렇게 생기더라도 제대로 감시가 안 되거나 죽이지 못하면서 사실 암이 발전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주제 공개하고 주제 공개 후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